구멍을 내야 돼 구멍을 내야 돼 왜냐면 한 번, 1분정도 안돌리면 깍둑해서 안 잘리잖아요 그럼 만약 다 들어가는거죠? 네 일단 1분정도 얹어서 여기다가 바늘을 내서 동체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제 1분에서 1분 30초를 넣으시면 습득 말라가지고 그러면 조각을 당해서 바늘을 파고 다시 비닐에 넣어서 비닐에 넣어서 구멍을 해서 한 분에서 5분 정도 준비했다가 이렇게 맛있는 거 자, 이제 됐어 이제 그대로 조각은 이제 먹어야지 아, 나 혼자 말하네 아, 데우는 걸로 요즘 어떤 고구마 감자보다 나 이렇게 쪼개젓이나 먹고 싶은데 진짜 짱이야 진짜 밤보다 맛있어요 밤보다 더 맛있고 너무 밤보다 더 맛있어 드세요 1분만 씻고 하면 이렇게 맛있는 여러분, 그분 말걸 드실 수 있어요 빨리 와 댓글 신청 감사합니다 스타델에TV예요 3, 2, 1 뿅 4, 2, 1 3, 2, 1 5, 3, 2, 1 5, 2, 1 3 5 으 으 맛은 전혀요 약간 10배가 맛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잡지어 봐 고구마도 안먹고 닭도 안먹고, 단어값은 먹을거에요 농사에 이렇게 단어값 짓는게 한건데 이렇게 단어값은 잘 달려야해요 단어값은 양 저희도 이 반찬이에요 다이어트! 맞아, 다이어트! 여자한테는 진짜 최고 여자한테는 최고의 보약이네 여자한테는 최고의 보약이네 밥집 재벌